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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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 원래 눈이 안 나빠? 알 없는 거 쓴 거였어요 패션용 안경이 괜찮네 네 안경 가자 뉴 A.B.O를 부르고 싶어? 점점을 부르고 싶어? 뭘 더 부르고 싶어? 듣고 싶으신 거 먼저 자작곡을 더 듣고 싶지 궁금하니까 내 곁엔 항상 네가 있었지 밥을 먹던 어딜 가도 내 시간 붙어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야 Part 1 처음엔 난 괜찮았어 하루종일 휴대폰 만들고 있었어 너랑 통화하려고 말이야 끝나면 채팅하느라 말이야 눈 감으면 네 생각만 나고 눈 떠도 네 얼굴만 보이고 장난 아니었어 그래 처음엔 그랬던가 하루는 시장에 갔는데 고민형들이 있더래 얼마 안 남은 네 생일이 생각이 나는데 왜 그냥 지나칠 걸까 그렇게 네 생일도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점점 네 생각이 안 나 점점 멀어질까 나 서서히 멀어지길 바랬는데 네가 나랑 놔주네 아직도 날 좋아하는가 나 이렇게 나쁜데도 나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대로 나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대로 수연이 가창력을 살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음영이 계속 너무 낮으니까 이거 말고 자작곡 중에 더 매력있어 수연이 가창력을 살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매력있어? 그래 해보자 이 노래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자작곡은 48곡 기다리지 않았어? 네 수연아 넌 그걸 다 외워? 네 오빠 음악은 어떤 것 같고?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 곡을 되게 잘 써 니가 니 오빠여서 좋은게 아니라 진짜 곡을 잘 써 근데 이제는 오빠 곡을 니가 재밌게 부르고 노는 걸 넘어서 이건 대회잖아 니가 노래를 잘 부를 생각을 해야돼 응 참가하는 애 중에 얘 본적 있니? 자 봐봐 수연아 어디를 보냐면 어깨를 봐봐 가슴이랑 참가하는 애 중에 얘 본적 있니? 어깨 힘들어 있어? 어깨 어때 성고기? 흔내 흔들어 가 있어? 네 흔냈더니 큰 소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? 응 저희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가창력도 더 많이 키워서 이번에 랭킹 오디션 때 상위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